호기 거기서 도둑 자동차! 절대 놓지지 않겠다! 겨우 따돌려 본 우린 도둑이니까 호기! 친구들이 기다리겠어! 빨리! 빨리! 알았어, 핑크퐁! 얼른 가자! 그럼, 출발! 오! 시폰이 있네? 이건 뭐지? 도둑 자동차를 찾습니다 이렇게 생긴 자동차들을 보면 신고해 주세요 이제 모두 모였으니까 소풍 시작하자! 호기, 받아! 호! 공이 동굴로 들어갔어 내가 가서 가져올게 헉! 왜 그래, 호기? 혹시 무서워서 그래? 그럼 내가 같이 가줄게 오! 오! 잠깐만! 아하! 꼭 뭔가 치워나올 것만 같아 흠! 흠! 으아! 괴물이다! 어? 으아! 으아! 호기!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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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핑크퐁처럼 씩씩하고 용감해지고 싶어 호기한테 줄 게 있어 호이 포이 핑크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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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핑크퐁하고 똑같은 목걸이네 선물이야! 이 목걸이가 있으니까 이제 나도 핑크퐁처럼 용감해지겠다! 아, 정말 고마워. 벌써 용기가 솟는 거 같아. 아, 짜! 아, 짜! 어떡하지. 저건 그냥 장난감으로 만든 건데. 얍! 자, 그럼 다음 마술은? 어? 저건 가짜 수염이잖아. 전단지 속의 도둑 자동차들이랑 닮은 거 같은데. 어? 그럼 마술사 아저씨들이 도둑 자동차라는 거야? 에이, 이렇게 재미있는 아저씨들인데. 하지만 아무래도 수상한데. 헐헐 핑크파워! 헐! 저 꼬마를 데리고 가자. 특별한 마술을 가르쳐 줄 테니. 우리랑 같이 가자. 우와! 좋아요! 핑크퐁! 아무나 함부로 따라가면 안 돼. 난 안 갈 거야. 집에 갈래. 어? 거기! 여기가 봐! 자, 어서 들어가 보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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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술 도구들인가? 아니!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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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오리가! 훔친 것들이지. 우린 도둑이거든. 으아! 으아! 핑크퐁은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지? 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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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동차들은! 도둑 자동차잖아! 언니, 좋아요! 집에 보내주세요! 얘들아! 됐어! 좋아! 헤헤! 어서 늑대바위 아지트로 돌아가자. 핑크퐁의 마법으로 못된 짓을 꾸미려는 것 같은데. 빨리 친구들을 구해야 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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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을 구하라! 으아! 괴물이 나올 것 같아. 으아! 으아! 어라! 너무 무서워! 으아! 으아! 그래. 이 용기 목걸이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무섭지 않아. 무섭지 않아. 무섭지 않아! 으아! 으아! 가리 서지 못해! 무서운 도둑 자동차로부터 친구들을 구하기 위한 모험기하기! 핑크퐁 월더스타 특별편! 코드와 도둑 자동차! 많이 기대해 줘! 유투브에서 호기를 검색해 주세요! 유투브에서 호기를 검색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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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